이게 이제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구글의 앞날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 제가 동그라미를 주는 게 구글 주식 가격입니다. 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s&p500 그다음 여기 이제 qqq 주홍색은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 추종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은 마이크로소프트 3월부터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전에는 구글 주식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2022년말부터 이제 본격화된 소위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검색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검색시장이 이제 요동친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ai가 ai 검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게 없는 겁니다. 구글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벌써 구글은 이제 시장가치가 2조 달러를 넘는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근래에 구글 검색의 위기를 경조 경보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글 창사 이후에 첫 검색 위기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다 뭐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월부터 보면은 주가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러니까 구글 투자자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죠. 뭐 구글이 유튜브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검색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이 70 한 5% 정도 차지하거든요. 80%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제 구글이 검색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회사의 수익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죠. 이 신생 기업이 지금 이제 구글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퍼플렉스틱 3개월 만에 회사 가치 2배 상승 이제 세 번째 라운드로 5배 가치로 주가 펀딩 중 이 세 젊은이가 이제 만든 회사거든요. 퍼플렉스틱 한국의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sk텔레콤이 여러분들 아마 천몇백억 정도 투자했을 겁니다. 이 퍼플렉스틱 투자해 가지고 이제 sk텔레콤이 ai 에이전트 모델을 만드는데 이 퍼플렉스틱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투자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은 대부분 오픈 ai 사이에서 근무하다가 나온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됐는데 2022년 8월 달에 이런 회사를 만드는데 뭐 시장 가치가 여러분 지금 뭐 1조 2조 정도 될 정도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뀐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매일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방송 준비를 하는데 제작하는 시간 빼고 6시간 내지 8시간이니까 뭐 고3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딱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면 이 작업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방송을 준비하게 되면 검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색 패턴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이제 구글 검색이 과거에는 100이었는데 네이버는 안 쓴 지가 오래됐고 구글 검색이 100이고 가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을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는 완전히 퍼플렉스티로 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찰자 자기의 행위를 관찰하면서 야 이게 철옹성 같은 구글의 검색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구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회의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3월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검색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이게 구글이 굉장히 위태롭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한국에 방문을 했네요. 최고 비즈니스 여러분들 책임자가 드미트리 셰벨렌코 러시아겐가 미국의 퍼플렉스티 CBO 칩 오브 비즈니스 오피스가 이제 구글 검색은 키워드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대화형 ai 검색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구글의 키워드 검색보다도 빠르고 정확하다. 이제 이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한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글을 읽을 때는 구글의 대학마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사용해가면서. 구글 검색을 점점 대체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인터넷 시대가 등장하고 나서 20년 만에 엄청난 검색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일이 이제 구글의 투자자 같으면 주식을 팔 것 같아요. 팔고 다른 빅테크 기업 주식을 살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 하냐. 검색 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검색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퍼플렉스 대 12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관심 있게 보니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경우에 그것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것이 퍼플렉스 띠가 추구하는 인공지능 검색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기본 철학이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후발 주자로서 난공불락의 상체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구글이라는 그런 검색 시장에서 한 몫을 단단히 차지하기 위해서 신생 ai 스타트업 기업이 검색 시장의 이름도 들어오는데 그 소위 지향해야 될 목표가 맹악히 써 있는 겁니다. 대화형으로 묻는 사람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키워드 검색이 아니고 대화형 ai 검색의 목표지다. 이렇게 이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글 등 기존 포탈 검색 서비스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링크를 이곳저곳을 무작정 타고 다녀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글의 수익 원천이거든요. 구글이 검색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은 사용자가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야 개별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광고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인 거죠. 아마 서울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이 퍼플렉스지는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주력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4조 원 정도 인정을 받았네요. 엄청나네요. 2022년도 8월에 이런 창업을 해 가지고 지금 시장 가치가 4조 원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성공한 모델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구글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익 모델인 겁니다. 영원한 게 없는 겁니다. 2000년을 전후해 가지고 인터넷이 왔을 때 어마어마한 쇼크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5년 만에 ai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변액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제가 시사 주제도 여러분들 다루겠지만 계속 시대를 보는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겁니다. 일대 파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25년 만에. 그러면 인터넷이 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부자들이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많은 사업 모델들이 죽어서 망한 겁니다. 그럼 ai 전 후에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이제 sk텔레콤이 아마 ai 에이전트와 같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상호 협조할 것이 있으니까 sk텔레콤이 상당히 많은 137억 원을 투자했네요. 백만 달러 천만 달러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냥 글로 읽을 때 하고 제가 직접 여러분 사용해보면서 완전히 아 이거는 정말 구글이 타격을 심하게 받겠구나.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르구나. 구글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사용자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모델인데 그냥 여러분들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대화형 ai 검색을 하게 되면 한 군데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돈을 버냐 이 사람들은 검색을 하나 해가 들어가게 되면 이 퍼플렉스틴은 연관된 검색을 더 해보도록 그렇게 사용자에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볼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쫙 이야기해 주는데 서울에서는 특별히 이곳을 가볼 만한데 이곳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그런 정보를 캐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 거대한 공룡 같은 천하무적의 구글이 검색시장의 상당 부분을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트렌드워칭이라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 정리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네요. 이 사이트를 보니까 이 소위 퍼플렉스틴의 ai 검색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고객으로 끌어오지 않고 구글에서 10% 정도만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죠. 그 10%가 구글에서 최상위 고객 10% 정도를 자기 고객으로 삼겠다. 그럼 10%가 가게 되면 소문이 나가지고 뭐죠? 20% 30%까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한국의 미디어들이 굉장히 빠르네요. 미디어들이 6월 19일자에 SBS가 인터뷰를 했네요. 인터뷰를 했는데 드미트리 시벨렌코라는 사람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구글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도록 해야 돈을 벌고 퍼플렉스틴은 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다른 질문을 더 여러분들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좋은 답변을 제공하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한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거죠. 부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가지 즉 시간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퍼플렉스티가 유료화를 하겠다 그럼 더는 돈을 지불하겠거든 한 달에 20% 내고 유료화하겠냐 지금은 유료화 안 하지만 그러면 많은 검색 가운데 한 군데에 돈을 지불하라 이렇게 하면 퍼플렉스티를 고르겠거든 이미 승리를 한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낼 거라고요. 이런 구글의 10% 고객들은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퍼플렉스티의 목표는 구글의 최상위 10%에 당하는 이용자들이 구글에 하지 않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네요. 우리는 지식근로자 더 복잡한 질문을 가진 사람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을 목표로 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뭘 지향하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알겠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고주의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퍼플렉스티의 목표 고객이 오픈소스 ai 서비스를 정교하게 조정해서 속도와 정확성 가동성이 뛰어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픈 ai 서비스를 여러분들 원천적으로 사용하네요. 우리는 매일 1%씩 나아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대략 35배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매일 강도 있게 점진적으로 개선한 우리의 문화는 다른 회사들이 모방하기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구글 큰일 났습니다. 네이버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써보면서 야 이거 큰일이구나 기존 업체들이 자본주의가 여러분 이런 역동성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독점이 없는 겁니다. 신생기업이 구글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겠네요. 이거는 그냥 관련된 문헌을 읽고 여러분들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고 제가 직접 써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구글 주식 가진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다른 대체제로 여러분들 다르게 투자하는 게 낫겠구나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겠지만 아니면 구글이 구글의 검색이 아마 74에서 5% 정도 차지할 겁니다. 전체 수익 가운데서 자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후발주자가 이렇게 선발주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 OW님처럼 포탈을 안 쓰는 겁니다. 구글 검색이 현저하게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 이 리서치 연구 관련된 조금 더 고급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유료화더라도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오늘 한 번 세상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정책에 대해서 이제 의대생 복귀 용서하겠다 돌아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긴급 구호명령 혹은 업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쪄오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정책실장을 통해 가지고 용서하겠다 안 돌아오면 엄벌하겠다 이렇게 약간 모순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대통령께서도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뭔가에 좀 다급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끝장 토론을 제안하자 의대생들하고 교육부 관리들하고 아마 의대생들이 실수를 금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무슨 토론할 게 있느냐고 그 꼰대들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당신들이 다 아는 것이고 이런 당신들이 저질렀으니까 당신들이 수습하면 되는 것이고 아마 의대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읽어내느냐 저는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하구나 교육부는 계속해서 집단 유급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여러분 총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얼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총장들이 여러분들 무슨 수단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면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이런 요구를 그대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총장들이 들어오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관리들이 생각이라는 것이 총장이 움직이면 의대생들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하다 여러분들 국립 끝에 만들어낸 것이 교육부에다가 토스를 한 겁니다. 교육부에다가 끝장토론을 하면 의대생들이 안 오겠습니까 다 늙은 생각들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끝장토론을 비롯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된다는데 총장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방법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장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경북대 총장이 고민고민 끝에 내온 것이 끝장토론이라는 명분으로 의대생들을 대화장에 끌어들이자 이렇게 교육부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든 간에 의대의 정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별 공동해부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자 그만큼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교육현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공동해부학센터를 만들어야 수업이 가능할 정도까지 상황이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리고 이 총장들도 이야기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도 일체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지만 이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대한민국 의료인력수급체계 공급망체제가 여러분들 그냥 내려앉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 해에 본가생들이 여러분들 그냥 다 유급을 하고 인턴이 공급되지 않고 전공의가 공급되지 않고 전문의가 공급되지 않고 그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그 이야기는 말을 못하는 거죠. 본인들이 숨겨야 될 카드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표면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정부가 완성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행간의 뜻을 읽어낸 것은 상당히 이 사람들이 쫓기구나 어렵구나 그리고 뭐 다 이런 당근을 다 내놓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면 학사 일정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각 대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 학교별로 복귀 상담센터를 만들고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업에 복귀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 정부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여러분들 그럼 정부가 의대생들을 사랑해서 수업에만 복귀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의과대학생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가 망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파급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젊은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니까 예의를 차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만 하더러 나이가 있는 세대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운조하서 대통령 된 꼰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들딸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들딸을 키워보면 아들딸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지를 대충은 감을 잡지 않습니까 권위고 이런 거 없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야기인 거죠. 버릇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정부는 수업에 복귀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의대생들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초조한 겁니다. 이게 보건복지부도 초조하고 교육부도 초조하고 대통령께서도 초조한 겁니다. 왜 이제 실상은 아는 겁니다. 이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라는 것이 톱니바퀴즈 연결해서 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한 해 여러분들 인턴 전공의 전문의 이런 배출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가 몇 년간 그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알기 때문에 이것만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조를 해 줘야 될 사람들이 의대생들인데 이 애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가더라도 표면에 드러난 것만 시민들이 대부분 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욕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수백 명 백 명 이상 정도가 여러분 댓글을 남기는데 그게 전부가 뭡니까 그냥 잘라라 잘라라 그냥 확 잘라라 이런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힘을 얻어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표면 밑에 있는 부분까지 보라 그렇게 제가 주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수 강무의 콩나귀 한 95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가 진짜 이야기를 하지만 전부가 다 잘라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총장들 정말 웃깁니다. 학교에서 꿈쩍하지 말고 빨리 휴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대 학장들하고 제발 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의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의료 현장을 좀 아는 거죠. 여러분 거의 전부가 그냥 유급시켜라 뭐 잘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한 학년이 유급이 되면 그다음에 모든 게 도미노처럼 다 끊겨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알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머리를 돌려야 되는 일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어떻든 의료계가 완패를 한 겁니다. 뭐 지금 대법원에서 기대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법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느낀 생각도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는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법부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법부에도 의존할 수가 없고 수사기관에도 전혀 의존할 수도 없고 정치가에도 전혀 의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의료계가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 선거 공정성이나 의료계의 여러분들 이 소위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법적인 수단으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를 가졌으면 그러면 저희 집 애들이 대부분 지금 결혼도 하고 이런 연배니까 그러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도 쏙쏙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잘 모르니까 딸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자주 하겠지만 남자들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 교육부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말씀하시면 의대생들이 들을 거다 전공의가 들을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세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소위 이해부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황이 점점점점 더 꼬여가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은 한 분이 이렇게 잘 지적하셨네요. 의대 정원 1,500명 전공의 정발 1만 명 의대생 정발 1만 5천 명 내년 의대 신입생 4,500명 의사 매너 따기까지 최소 6년 군대 3년 수련기간 5년 최소 14년 이후에 전문의 자격 취득 향후 14년간 신규 전문의 제로 윤석열이 한 일입니다. 물론 반대가 14명이니까 이 의료현장을 착히 아는 분입니다. 의료인력 공급망의 와해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문제입니다. 병원의 경련난 문제하고 또 별도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20대 아들, 딸이 부모 말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총장 이야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대통령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같은 한국말 쓰고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고 얼굴색도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벌집을 쑤셔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대 14명 찬성 3명이지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의료인력 공급망을 와해시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의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는 대한민국의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를 와해 직전까지 몰아붙인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은 그냥 땅땅땅 2천명 대신 한 1,500명 올려놓으면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본인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 성장했습니까? 본인들이 권위주의 시대에 여러분들 젊은 날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검찰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검찰 조직은 상명 여러분들 하달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인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정부가 결정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좀 웅성웅성하다 다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까지는 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들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은 대통령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종족입니다. 다른 종족. 그 다른 종족을 여러분들 다른 방식으로 대하셔야 됐는데 그게 실수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부분이 최종 여러분들 그렇게 기각판대를 내린 다음에 소위 대한민국 의료 인력 공급망 체계가 어떤 식으로 와해되는지 어떤 식으로 복원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사태를 보시면 그러면 정확할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의정충돌 양비론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70%에서 60% 정도는 여전히 2000명 의과대학 정원에 찬성을 합니다. 그게 다수의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다수가 옳지 않습니다. 다수가 옳을 수 있지만 틀릴 경우도 많고 의료는 특히 전문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게 소수의견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견에 제가 분명히 전제조건을 이야기합니다. 60에 70%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사수 증가시켜가지고 공금 드러나면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띵호와 이 판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소수의견을 이야기를 안 하고 소수의견을 소개 안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소수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윤 대통령이 무지막지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냐 현재처럼 낮은 수가에 진로 횟수가 많은 사회에서 의사수를 여러분들 매년 2천 명씩 한 만 명 정도 늘려놓으면 의료비가 폭증을 할 겁니다. 왜?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여러분들 결정하는 특별한 서비스인 겁니다. 그리고 의료계획의 이름으로 추진했던 의수과대학 정원 2천 명 매년 증가라는 것은 정책 목표에 해당하는 필수 의료인력의 이름 확보라든지 지방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한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바이탈학과에 대한 문제를 그냥 핀셋 여러분들 뽑듯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사람을 늘려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의과대학 교수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왜 지금 자주 다루느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이런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책이고 다른 한 가지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사회라는 것은 까라면 까가 이런 사회가 아닌 겁니다. 정책 입안자가 과학적 근거를 가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득할 수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어난 겁니다. 공병호 박사님 자제분이 의사라는 분이 있던데요. 의사 없어요. 수준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생들 많이 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생들 할 겁니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생을 좀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론을 펼치게 되면 그 집에 의사 딸 아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 수준에 따라서 앞으로 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못 알아듣느냐 형님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거짓말들을 말을 잘 지어내는지 말을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청정도에서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후원금을 받아서 무슨 집을 샀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벌받을 인간들인 거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고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고 위정 사기 거짓 조작 사기 거짓 조작 무고 위정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챙겨 먹었으면 또 그대로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수준이란 건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참정권이 박탈당하다 찍소리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나라가 망가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의사 의정 분쟁을 보면 대한민국 바닥까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는 겁니다. 선거 보면서 대한민국 바닥을 한 번 봤고 그 다음 의정 충돌 보면서 바닥을 또 보는 겁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전제조건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60-70% 정도는 윤 정부의 의료정책을 찬성하니까 모든 언론들 다 찬성하는 거니까 세상에 찬성 이야기만 듣지 말고 반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 여기에 오늘 동아일부의 이진영 논설비원 논설비원 글을 참 이렇게 눈치를 보면 쓴 겁니다. 그래도 애써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진영 논설위원 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양비론으로 글을 쓴 겁니다. 비윤리적 의사 파업 정부는 책임없나 그러니까 참 이진영 논설위원도 힘든 겁니다. 의료계를 비교적 좀 잘 아시는 그런 논설위원 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는 책임없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돌팔매가 날라오고 그다음에 또 회사 편집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압력이 들어오고 할 테니까 양비론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정론은 정론을 쓰기가 언론사에 계신 분도 어려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의사 신뢰도가 높은 사이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 파업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의사 파업이 좀 빌를려적이다. 그런데 빌를려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숙가 결정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정부가 지고 있으니까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양비론을 이렇게 쓰신 겁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숨기면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 부분에 대단히 고심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당장 내년에 의사 3천명 배출이 안 되고 유급이 되고 3천명이 배우던 의대교실에 유급시험까지 합쳐지게 되면 7천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렇게 이제 국회의사 출신들이 좀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보시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댓글들 댓글들 101개가 동아일보의 여러분들 기고가 가운데서 101개 정도가 실렸으면 굉장히 많이 실린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의사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국민들 77%가 의사들 의사들이 반대한다. 대다수가 여러분들 반대하면 당신들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는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다수결이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그 소위 정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윤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획은 의료계획이 아니고 의료계약입니다. 왜 근거 없는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대다수 대중들은 자세한 것을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공급 늘리게 되면은 공급이 늦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공급이 떨어질 것이다. 그 정도 수준화하는 겁니다. 의료비가 폭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정책목표에 있던 필수의료가에 대한 인력이 공급되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걸 생각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 이 논설비원의 글에 대해서 이분의 글에 대해서 댓글을 제가 101개를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소수의견을 한번 들어보라 이야기죠. 소수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의 의로 대란을 일으킨 것은 정부입니다.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의대 정원 65%를 한 해에 정원하여 의대 교육을 숙밭으로 만들고 전공의대를 사직하게 만들고 대학병원을 문 닫게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주장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장은 틀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한글을 쓰지만 이 의문을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이 한국방 이라는 분이 쓴 이 문장이 틀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때 그지로 여러분들 대세에 편성해가지고 왁왁 거리는 건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의 의뢰정책 실패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하고 고칠 생각 없이 고집과 불통 협박과 강제로 일관하고 있으니 사태의 길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린다는 정부의 명부는 이미 거짓심이 증명 됐습니다. 이게 틀린 주장 입니까 이게 틀린 주장이 아니고 옳은 주장 인 겁니다. 필수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지방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2천 명을 증가시킨 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통령 주장의 말짱 여러분 뭡니까 거짓말 이라는 이야기 인 겁니다. 오히려 필수 의료 인력 을 다 도망가게 만든 여러분들 언어 자체도 그렇지만 대충 묻어가지고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지만 좀 따져봐라 이야기죠. 당신들하고 당신 자식들이 앞으로 의료 문제 때문에 얼마나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여러분들 서비스질이 저하될 문제인데 뭘 이렇게 하면 우 가면서 뭡니까 딸 겐지 개딸처럼 그렇게 다니지 말고 뭘 생각을 좀 해봐라 이야기죠. 이분 한국방 이야기를 한 분이 이 문장에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를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2천 명 여러분 협의에서 조정하고 본인들 사법 책임을 묻는 철회 대신 취소를 해주면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부 책임자들은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될 겁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대한민국 그 어느 칼럼니스트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간단 명료하게 현재 문제의 책임 소재와 해법을 다 제시한 것이 이 여러분들 댓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농객들은 다 죽은 겁니다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민들밖에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김대중 주필 여러분들 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여러분들 댓글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킨 건 정부인 겁니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의대 정원 65%를 한 해 정원화 의대 교육을 쑥밭으로 만들고 전공의들을 사직하게 만들고 대학병원을 문당하게 만든 겁니다 온전한 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은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냥 때려 뭡니까 2천 명에서 한 명도 못 줄이겠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딴 거 말고 병원마다 이것만 붙여놔도 이게 문제를 잘 지적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무가 오른 거 왜 문제지 아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까지 왜 저렇게 휴진하겠다고 하지 아니 서울대 의대 교수는 왜 휴진하겠다고 하지 저 사람들 다 미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정도의 생각도 못하냐 이야기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여기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수의 여러분들 반대된 이야기를 소개하니까 욕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이름들 뭐죠 우둔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바보스러운 정책을 통해가지고 멀쩡한 의로체계를 완전히 뭡니까 뒤엎어버리는 이런 우묘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죠 여기 보시죠 노원아빠란 분이 의로계를 좀 아시는 문간다 인기 진료가는 몰라도 아무리 정부가 달래고 협박하더라도 바이탈학과 필수과 전공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외쳐도 안 들어옵니다 필수과를 가르칠 의사가 남아있을지부터 고민해봅시다 부디 현실팍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분들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돌아와라 전공이 돌아와라 전공이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부산항 이렇게 외치시는데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30년 동안 다루던 초급 검사들하고 다릅니다 의사들은 비교적 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본인 여러분들이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아침에 여러분 6시부터 출근해서 대부분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장외과 신장외과 다 한 분이 신장외과는 6시부터 출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만 다음 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장외과뿐만 아니고 다 6시 출근입니다 이번에 너무 여러분들 지저분하게 일을 한 겁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산부인과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대부분 뭡니까 대학병원을 신세를 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은 친인척이나 부모나 아이들 때문에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금수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고 모르는 것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분야들은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참조해서 여러분들 정책이나 짜고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뭔 국민 이름 들고 일어나서 도둑놈들 죽일 놈들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저는 이번에 한국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후기 조선 사람들의 바닥을 본 겁니다 저는 그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후기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그때 본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아 이게 후기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아직도 살아남아서 많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필숙과 깊이와 응급실 뺑뺑이를 없앤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황금알을 났던 그의 배를 갈랐는데 이제 와서 그의 보고 너는 비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욕을 아무리 이야기해 더 이상 황금알은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그동안 황금알이라고 치켜세우던 k의료를 위해서 피눈물을 갈아넣던 전공의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가서 사단이 난 겁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비치고 의사로 존경까지 바라진 않아도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쓰름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3배 더 내시거나 민영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지식인들도 대중에게 여러분들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해야 클릭스도 늘어나고 칭송도 받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한국의 이런 여론들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들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대중에게 아부하는 속성이 아주 강합니다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 다수가 여러분들 솔깃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저는 성정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부정선거도 여러분들 질책을 했고 의사 문제를 질책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아부를 안 하니까 아부하고는 못 살겠다 이야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그냥 꺼낸 겁니다 죽인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아직은 못 깨우칠 겁니다 이제 수술 일정 지연이 되고 몇 개월 몇 년 정도 미루지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의사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정부는 선동을 하고 언론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니 무지령이 국민들은 댓글은 그저 의사들 욕만 하고 악마처럼 바라봅니다 돈만 알고 밥그릇 지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약 50시에 넘은 의사들 이제 돈을 벌 만큼 벌고 밥그릇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란 눈 감고 귀닫습니다 정부가 무슨 잘못했는지 귀찮아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과 민도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많이 떠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번에 한국사회 민낯을 정확하게 안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고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여러분 다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선거를 다루면서 한 번 그냥 정확하게 한 번 더 진단했고 이번 일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름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언론에서 멀쩡한 의료계를 이렇게 만든 정부가 모든 책임은 시작입니다 의사들 파업은 지엽적인 결과에 지났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정부고 정부가 해결도 못하며 계속 강행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사태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해결을 못하면서 강행만 할 게 아니고 한 발 물러서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교육 수준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해버리게 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의대생들이 복학에서 공부 안 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집하게 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러분 55%가 여러분들 휴진을 하겠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회 속에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누구도 뭡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식자청에서 투표함 속에 이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뭡니까 이상한 투표지가 이러면 산더미처럼 나왔는데 아무도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야기를 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부가 뭡니까 다 조작인데 아무도 그 문제인 여러분들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정상입니까 나라는 맛이 완전히 가버린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원인이 뭔지 원인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여름에 의사들이 진로 거부하고 18일 땅바닥에 앉아 시비를 하는데 어느 사람 한 사람 나서라 그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떠들고 있는지 왜 저렇게 목을 매는지를 누구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부정투표지가 어마어마하게 차였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람 한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난 몰라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걸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믿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완장 찬놈마다 들어오게 되면 온 세상을 다 뒤집을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뭐가 앞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완장만 차면 뭡니까 자기 여러분들 왕이나 되듯이 뭡니까 그냥 원전산업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임금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씩 여러분들 그냥 나라를 망치는데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애들이 장가시집가서 애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멍청이들이 아니고 다 보이는데 앞날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꽉 숙이고 있죠 그냥 대세 편성해가지고 한쪽 때리는 다 이름 동참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정부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한 해의 의사정원 이배한다는 정책을 내어놓으면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0% 70% 사람이 윤정부를 옹호하고 의사를 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후기 조선 사람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럼 후기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면 그 수준에 맞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국민들이 의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이용해서 정권위기를 타개하는 비열한 작태를 보인 정부지 묵묵히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환자지로에 매진하고 있었던 의사들이 아닙니다 정부는 비열한 여론전을 중지하고 한국 의료를 살릴 방안에 대해서 의사들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게 틀린 말이 있냐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언론 사람들은 공작에도 능하고 조작에도 능한 겁니다 여론조작도 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홍보전을 통해서 분위기를 어떻게 띄우는지 잘 아는 겁니다 의사들은 그걸 전공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의사들 삶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체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보라고 해도 다 못 살 겁니다 개업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야도 좁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출근해서 진로해야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홍보전에 밀린다 당연히 홍보전에 밀리죠 정부는 예산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공작이라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다 포진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정치공작을 하며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이 선동하는 데 익숙합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들이 선동을 뭘 알겠습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 선동 선자도 모를 겁니다 아니 검사들이 뭡니까 선동을 하고 이렇게 했겠죠 한방 터뜨리게 되면 이번에 뭡니까 인기를 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익숙할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야 여러분들 그게 주전공이겠죠 의사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이 의사들이 여러분들 의대 교수들이 저렇게 났으면 왜 저분들이 저런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거를 전부를 매도하고 진짜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그냥 조선사람들밖에 없구나 생각이 돼 조선사람들 내 눈엔 조선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갔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하도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떠들고 여러분 이 한 보시죠 이번에 의정충돌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직업이 다양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료계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전문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전문인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지적으로 겸손해야 될 거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름들 대놓고 반대를 하는 데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인의 영역을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30년 전에 검사하던 사람이 나와 가지고 완전히 깡거리 2천 명에서 한 명도 양보를 못하겠다 그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오만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완장 찼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이렇게 뭉개해 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를 자기들은 안 아플 겁니까 오늘 이 이진영 칼럼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실 몇 분의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플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요즘은 합리적인 국가개발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의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근데 상위 1% 성적으로 진학한 의사들한테 그냥 2천 명 까라고 까라고 하면 납득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의사 존재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 20만 시대에 상위 1%의 2배가 넘는 5천 명을 뽑아서 도대체 뭘 먹고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험생 100만 시대에 3천 명 뽑아도 나머지 1%가 산업교로 가서 반도체 자동차 케이팝을 만들어 국민들을 먹여살린 겁니다 어떻게 서울법대에 기어들어가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이 부분은 놓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험생 100만 명 시대에 상위 1% 의대를 가고 나머지가 산업계를 가가지고 반도체 자동차를 가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수험생이 5분의 1로 줄어드는데 상위 1% 2배가 넘는 2배가 넘는 5천 명 의과대국을 빠지게 되면 이공계가 얼마나 초토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조차도 국가 지도자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딱한 겁니까 이공계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의 이런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워두고 미칠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한국은 겨울이 있고 한국은 항상 뗄감을 사야 되고 한국은 외화를 가득해서 먹고 사는 교육국가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땅 파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영일만 가스전 개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여러분들 더운 나라도 아니고 사계절이 있고 뗄감을 사서 여러분들 영위해야 되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수출 수출 못하면 의약품을 해외에나 있는 교포들이 보내줘야 여러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오늘 이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100만 명이 여러분 있을 때 상위인력들이 의로드계를 가고 나머지 인력들이 서울공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가가지고 이 나라 산업계가 지금 연기가 됐는데 5분위로 쭈그러드는 상태에서 상위 2% 정도가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누가 속 지우고 양 지우고 개 키울 거냐 이런 정도의 시각도 없는 사람이 나라일을 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든 겁니다 전문가와 대학 교수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으로 정부 정책에 동조도 하고 때론 저항하기도 합니다 인맛에 맞는 동조는 받아들이고 저항은 배척하는 행위는 정부의 독선이고 결국은 나라의 미래를 쫓먹는 행동입니다 전문가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시 배척하지 마시고 토론회장으로 나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설득하고 아니면 설득당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입니다 설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근거가 없습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토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oecd 평균 인구 천명당 숫자가 줄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수의견에 반해가 왜 이런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까라면 까라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그리고 부작용에 어마어마하게 큰 여름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왜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아무것도 없이 의사들이 왜 이 난리를 치는지에 대해 언론이답게 명확한 통찰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백년지대에 해당하는 의로계를 정부가 완전히 망쳐놓고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언론마저 바로 잡는데 동참하고 있지 않음에 후대의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두렵지 않습니까 언론이 죽은 거죠 정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대세에 추종해가지고 글 쓰는 사람들이 전부지 매일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시민들을 꼼꼼히 읽지만 정말 언론들이 죽은 것 같습니다 정론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왜 의대 정원의 비협조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의 건강보험세율이 12에서 16% 정도 됩니다 근보제정이 확보되어 있고 충분히 숫가를 제공합니다 OECD의 의사들은 공무원이라 실적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환자를 조금만 보면 됩니다 일 많이 안 합니다 의대 정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같은 거라고는 타격도 없습니다 연봉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건강보험료가 7% 세율의 바닷건 숫가입니다 바닷건 숫가하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환자를 많이 보고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세율과 끈값 숫값을 감수한 대가로 의대 정원을 막은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의료수가 많이 올릴 수가 없고 의료수가 낮고 수지는 맞춰야 됩니까 의료 횟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은 의료수가 낮고 의료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러면 의사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의료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정부가 국민들을 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없다고 자,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한 달간 나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리석으면 그냥 고생합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어리석고 무식하면 그냥 비용 치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비용 치료지 않도록 이러면 누군가 경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출구는 없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으로 가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카오스, 혼란밖에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국민들과 한탕주의 포퓰리즘에 빠진 파시스 대통령이 만나서 만들어낸 카오스 세상입니다 아마추어 윤 씨가 제대로 대형사고를 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까 잘 모르는 분야 여러분들 이렇게 대형사고를 친 겁니다 참 뭐 저는 정부의 책임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일방적 방법이 문제이고 의사 정원들의 개선 상황 사전에 충분히 해비해서 시행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입니다 밀어붙여서 안 되면 검찰을 동원하고 여당은 이에 발벗고 나서고 정부의 수준이 국민만도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 낮은 겁니다 지금 관료들 이렇게 보면 푸르스름한 병풍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제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저 인간들이 뭘 실상을 지금 잘 알겠냐 그냥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대통령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인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병풍처럼 그 색깔도 푸르스름한 책달도 있고 나와가지고 얼굴에는 뭡니까 잔뜩 뭐죠 세월의 흔적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가운데 직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야기죠 다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대통령이 하명하게 되면 그게 맞춰서 뭡니까 열심히 주장하고 떠들고 아무튼 간에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71세 2세 정도 되셨겠네요 프로이드를 전공하신 서울대 의대 맹애교수 2017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퇴직을 하셨네요 의과대학의 정도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국제 1호 정신분석가로 그렇게 아마 학교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 같습니다 글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안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자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니까 벗어나기 어려운 이중구속의 수렁에 빠진 겁니다 진태양난인 겁니다 그거를 사회과학을 한 사람이나 자연과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정신분석학을 하신 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분석학에 그레고리 베이터선이 나온 이중구속이론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블 바인더 이중구속이론 이거는 아마도 정신분열병인 조현병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완장을 찬 권력자가 국민을 대하는 그런 소통방식에서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중구속식 소통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 위해서 최악의 방식의 소통방식이고 이거를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도한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한 그런 종류의 소통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은퇴하신 정도원 맹혜교수의 말씀은 지금 윤정부에서 권력의 칼을 휘두른 사람이 이중구속 소통방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중구속은 모순과 역설과 근거 없는 믿음이 섞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란다고 그게 먹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 그런 소통방식이 등장하게 되면 양비론이 유행을 하는데 그 양비론은 대부분 현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공허한 말놀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시죠 그럼 이중구속이라는 이론이 뭘 이야기하냐 완장을 찬 사람들이 국민들이나 특정 이해 집단들을 향해 가지고 상호모순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해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소통패턴을 바로 이중구속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지만 동시에 당신은 쓸모가 없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이중구속 이론은 모순된 메시지로 인해서 수신자가 혼란을 겪게 되는 의상소통 패턴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걸 발신하는 사람들도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발신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부분 일관된 메시지를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발신하게 되는데 한쪽은 긍정 메시지를 주고 동시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준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도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정도훈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중구속에 능숙한 사람은 품은 의도를 선의로 포장합니다 낙담을 안겨서 떠나보낸 사람에게 돌아오면 용서하고 대접해 준다는 손짓은 얼핏 선의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한 사람을 탈옥범으로 여긴다는 고백으로 들리고 안 돌아오면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삐죽 고개를 내민 것도 보입니다 돌아가면 갇히고 안 돌아가면 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착하게는 며칠 전에 한득수 총리께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회가 최선이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 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사면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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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쪽은 뭡니까 너희들은 범죄자다 너희들은 범죄자다 너희들은 범죄자다 그 메시지를 동시에 이러면 뭡니까 한득수 총리처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발신하지 않습니까 한득수 씨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면 저렇게 모순된 메시지를 죄는 너희들이 범하지 않았냐 이거죠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 여러분들 밀어붙였으니까 당신들이 문제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범죄자다 너희들은 범죄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나 똑같은 뭡니까 이중구속의 여러분들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맨정신이면 맨정신 을 가진 사람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상대방에 주는 거지 긍정과 여러분들 뭐죠 무슨 반도체 처럼 긍정은 1 부정은 0 너희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범법자다 이렇게 동시에 뭡니까 상호무순적인 메시지를 안 던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던지는 사람도 제정신 이 아닌 것이고 정도훈 정신분석학과 교수를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있던 겁니다 다 맨정신들이 아니구나 이 보시죠 지금 이제 상황을 착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전공 이를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지식인이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중구속 소통 방식을 이용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속 그럼 지금 이 글은 무언가 하니까 지금 윤 정부가 처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심적 상황이나 정신 젊은 상황을 이렇게 이분이 해석을 한 겁니다 이중구속 수령의 역설은 파국이 가까워지면 이중구속을 설계한 사람 역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신분석을 이런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이 지금 윤 대통령의 정신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별로 사람들이 생각 안 할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 승우람 진태양난인 겁니다 이중구속 수령의 역설은 파국이 가까워지면 이중구속의 설계자 역시 빠져서 허우적 거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백지화하기에는 체면이 사납고 비난이 두렵고 고집 하기에는 초래된 결과가 막연히 불어납니다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상황이고 지금 윤 정부의 고위관리자들이 생각인 겁니다 화끈하게 하자니 두렵고 그냥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은 여러분들 정치적 책임이 너무 두렵고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진태양난입니다 착하게 지적했네요 그냥 사자성으로 이런 저질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의만 때려 잡으면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기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흔히 보지 않습니까 정신분석을 평생 연구한 명예교수가 그냥 안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정신분석을 연구 안 했지만 안을 그냥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되도록 오래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하지만 이미 치닫고 있는 파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의 그 어느 농객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매습게 질타를 안 하는 겁니다 고삐를 다시 털어지려고 하지만 제시한 당근이 썩었다고 이미 소문이 나서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맛깔나는 비유를 쓰셨네요 떠나게 만든 이후에 복귀 명령과 처분을 난발하면서 애를 썼지만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압권입니다 이번에 의정충돌 과정에서 접했던 지식인들의 글 가운데 가장 이번 사태를 예리하게 지금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한 여러분들 글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전부를 다 속일 수는 없거든요 전부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사태를 밀어붙였던 사람들의 심적 상태 정신 상태인 겁니다 정신 분석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적인 게 쓰는 겁니다 백지하기에는 체면이 사납고 피난이 두렵고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초래될 결과가 막연히 불안합니다 진태의 양난 입니다 되도록 오래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하지만 이미 치닫고 있는 파국 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이죠 우리가 다 이루었다 이런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얼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거의 맛이 같거든요 사람의 이런 표정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 저 양반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구나 말 한마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전문 분야이든지 다른 직역이 원천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특수동 검사 30년 한 사람이 의료기를 전부 다 이해할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여름 겸손이 없고 마이클만 들면 자기 이야기를 여러분들 뭡니까 90 60 55분 동안 계속 이야기할 정도 니까 어떤 전문 분야든지 다른 직역이 원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거기서 모든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 겁니다 소신껏 일하도록 선의로 돕거나 적어도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제대로 하기를 명령함은 이중구속의 수렁에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모순 역설 근거 없는 믿음으로 만든 수렁이어서 원래대로 메워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고급스럽게 품격 있게 문제 해결책 을 제시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모순 이 없고 역설이 없고 근거가 없는 믿음 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렁에 빠졌으니까 지금 이라도 그것을 원상복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은 막판 파구까지 밀어붙이죠 의로 행위는 절대자의 영역이 아니고 확률과 실패와 성공이 공존한 인간의 영역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확률을 따지는 인간의 영역에 절대적인 책임을 강요한다면 방어진료가 넘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의학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모두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의료계를 향한 소송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 에까지 다 포괄한 거죠 2017년도에 서울대를 떠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가 흘렸으니까 한 72세 72세 정도 되신 분이죠 탄탄한 글이네요 대통령께서 선택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원한 고수 돌격 앞으로 결사 항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깨지겠죠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지만 지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정도원 서울대 명예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분야는 원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가 여러분들 60% 70%가 정부 정책을 여러분들 그렇게 지지하더라도 다른 분야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숨지기고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대학을 떠난 프로이드를 연구한 1세대 정신분석가 교수께서 현재 문제를 조망하는데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개 추론하고 있던 그런 상황을 이중구속의 수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가니까 훨씬 더 말끔하게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정책 위반자들이 지금 심적 상태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고 해법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제를 좀 이렇게 넓혀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이 낳는 문제 오늘 지금 동시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를 낳는 부분이 참 한 개인이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가운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문제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는 그런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아이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인구 국가 비상사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저출생 범국가적 총력대응 그러니까 밑에 관료들이 써준 대로 이렇게 읽으시겠지만 참 용어가 좀 관료스럽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이를 낳는데 범국가적으로 총력대응을 해 가지고 아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제하고 문 대통령 계실 때는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연금계획도 물 건너가고 교육계획도 물 건너가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의료계획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밥만 축내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니까 이제 저출산 계획을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애 많이 쓰십니다 보니까 인구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려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스피치 라이트가 글을 썼으니까 이런 용어를 썼겠지만 국가 총력전을 벌려서 참 이런 용어가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의식세계를 반영하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어 단어라는 것이 의식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려서 참 보시니까 뭐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인구 아이 낳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실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낳는 부부 입장에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이 땅에 있는 남녀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이제 미끄럼을 치듯이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2% 대 1% 대 0% 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괜찮은 일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계속 낮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역전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은 세금 더 뜯어가지고 나누어 먹을 것인가 그것인가 하지 않습니까 저 성장이 이제 완전히 구조화되고 고차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젊은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처럼 대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시절이 가 않습니까 일단 취업난 일은 심한 거고 출생이라는 것은 상당히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경제력이 있을 때 출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계속해서 단기화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는 소수에 불과한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성장에 이어가지고 취업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함께 사는 결혼 정년기에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독립하고 싶을 거라고 해요 그러나 기성세대들이 지금 만든 사회구조라는 것이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고 고용을 만드는 사람들은 점점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는 조세 부담도 늘어나지만 준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각종 여러분들 노동 관련된 규제들도 많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면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거비는 날이 갈수록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집을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점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 부유한 부모를 만난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서울 같은 그런 대도시에 사방으로 다 여러분들 그린벨트로 묶어 놔가지고 그리고 도심제 여러분들 고밀도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가 좁은 나라가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좁게 살 수밖에 없는 집값이 여러분들 천정부질을 높을 수밖에 없는 사고의 한계 때문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를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그런 비닐벨트화된 지역을 풀어가지고 택지 공급을 늘리고 도심제 이름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주거비와 또 천정부주를 맞는 겁니다 공기업은 교육비는 어떻습니까 공교육 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더라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영어 하나 제대로 공교육에서 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부모가 사교육비를 대가 영어를 가르쳐야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이 자기를 키우면서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를 얼마나 치른지를 알게 되고 본인들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꼭 같이 여러분들 부모들이 겪었던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데 그걸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면 동기들 가운데 계론을 해가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쪼달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계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가 망가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한 겁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나 법을 양산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낮은 거죠 젊은 사람들은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전혀 개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과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젊은 층이 얼마나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법과 제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더 이상 친시장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친성장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친분배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거가 여러분들 덕정 정치 세력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의사분들은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저렇게 망치지 않더라도 의로게도 점점 윤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특정 정치 세력이 나를 다 이러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자식을 안 낳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나서서 무슨 매일 매달 회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용어로 하면 그냥 삽질인 겁니다 본인도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인데 아무도 안 하고 이러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러면 정상들도 만나고 그렇게 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주체들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알 것이고 이번에 여러분들 전공이들하고 그다음에 의과대생들은 20대 30대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중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들은 나라 상황을 많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겠죠 결론을 내리니까 복합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힘들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삽질하는 겁니다 책은 뜯어가지고 다 이벤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그렇게 하면 또 일자리도 생기고 다 좋으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그냥 폼 잡다가 그냥 세월 흘려가는 겁니다 망치지 않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뭐 이게 더 심한 거는 와가지고 뭘 하는데 확실하게 삽질을 하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의과생들이나 이런 전공의 분들 부모님들이 계시게 되면 이 공병호 tv는 상당히 소중한 여러분들 방송 매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방향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손에 꼽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직설적인 이야기는 좀 피하지만 그래도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아드님이나 딸이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돕는 일입니다 자식을 돕는 일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화제를 바꾸어가지고 어제 거제에 박세리 선수 아버지 고소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노후의 자산관리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읽으셨네요 이게 이런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축구선수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아버지하고 박세리 선수 아버지 이게 여러분들 참 참 읽으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보시게 되면 그때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내 성공만이 내 성공이고 어디 숟가락을 얻나 이렇게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참 큰 주제가 저는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또 김기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하고 거의 동년배지 않습니까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가지고 조직 생활이 짧았고 한 10여 년 정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젊은 날부터 태생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특성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선거를 다루지 않을 때 선거를 다루지 않습니까 대다수 지식인들이 다 정부 편을 들 때 의사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뭔가 반골지질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게 뭐냐 다수가 옳은 게 뭐냐가 관심이 없고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한 분의 말씀처럼 개인의 발견이라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손흥민 선수의 부친 되시는 분은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대단히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겁니다 아니 자식을 자기가 낳았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힘들게 자식을 뒷받침 내가 자식이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식이 출시했는데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식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로서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자식이 번 돈은 자식 돈인 거죠 내가 번 돈은 내가 번 돈이고 자식이 성공한 건 자식이 성공한 거죠 내가 성공한 내가 성공한 거고 숟가락 이야기 들 필요가 없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자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자립자존이거든요 자식들이 성장해가 여러분 가는데 슬아 있을 때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간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슬아를 떠나게 되면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래서 노년에도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오래 유지해 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불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쳐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면 절제다고 노력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박실이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체를 분리하는 건 우리가 남이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몫하고 타인의 몫을 분명히 구분하는데 자식 사이도 관계가 없는 거죠 친인적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러니까 박체리 선수의 부친하고 박체리 선수하고 관계를 초면에 드러난 내용을 보게 되면 박체리 선수가 아버지 부채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더구먼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사느냐에 따라가지고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식하고 여러분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세계는 자식 세계로 가는 것이고 자식 돈뿐만 아니라 자식 인생도 지꺼지 뭐 그게 부모가 그리고 폐를 안 끼쳐야 되잖아 쓰루가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다 아 그거는 키워야 되니까 키우는 게 즐거우니까 의무니까 키워준 거고 그걸로 다 끝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자립자존에 대한 정신도 강해질 수 있고 멘탈도 강해지고 생활도 절제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모두 다 사건 사고가 터질 수가 있는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들 덕달처럼 달라들어서 뭡니까 나랏돈을 타먹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종류의 특별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징글징글한 겁니다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배 사고도 터질 수 있고 하늘의 사고도 터질 수 있고 걸어가다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고마다 온통 특별법을 만들어서 뭡니까 세금을 뜯어먹겠다고 하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게 본래 조선사란 모습인 겁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많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도 아주 강건한 겁니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세월이 가게 되면 한국 사회는 그냥 뜯어먹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공작들이 행해질 것이고 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런 권한을 유지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본인의 정치 세력에게 도움되는 세력 사람들에게 떡고물을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별법을 만들겠죠 그게 본래 조선사란 모습입니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옛날에 여러분들 빈대처럼 붙어가 여러분들 친인척 잘 사는 집에 붙어가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 개인 개인이 개인 개인이 스스로 여러분들 자기 선택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맹악히 정리가 안 되게 되면 그럼 사회가 그렇게 먼저 그냥 기생충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기생충은 대부분 생산계층을 여러분들 약탈하기 때문에 생산계층이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같은 이런 인근 구조 지금 같은 조세 준조세 구조를 가지게 되면 가족 노동 외에는 점점 여러분들 고용을 줄인 거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여러분들 나라 돈을 더 빼먹느냐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규제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주제 이름 하나 바꿔가지고 여러분 참 사상 사는 것이 이렇게 팍팍합니다 대기업 이야기지만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이제 정용진 신체계그룹의 회장 부회장을 이제 법고 회장인데 최종 책임자지 않습니까 경영자는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러분들 결정 내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친이 여러분들 많이 개입할 때에 비해가지고 정용진 신체계 회장이 들었었으니까 그 이후에 경영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다 여러분들 지켜보는 거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처럼 보이지만 참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처한 위치인 거죠 오프라인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저물고 온라인이 주도하는 시대가 펼쳐진 거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플랫폼 경쟁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위너 테이크 올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성자가 전부를 다 먹지 않습니까 그 레이스의 이름들 지금 이기기 위해 가지고 AI의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빅테크들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왜 온라인 세계의 특성이란 것은 플랫폼을 장악한 자가 이런 전부를 다 먹었지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일단 쿠팡이 앞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까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이제 신세계의 오프라인 부분 외에 온라인 부분 이커머스 부분에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알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일했던 아주 그런 베테랑들 여러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 전열을 다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들 이 끈 보면서 제가 또 떠오른 생각이 신세계만 하더라도 30년 40년 정도 오프라인의 강자였지 않습니까 한 회사가 오프라인이 주도하던 시대에 30년 40년 정도의 강자를 위치하게 되면 그 회사 내의 유전자 DNA가 인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기업 문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 모든 부분들이 오프라인 영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인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판이 엎혀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역사적 경험이나 다른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걸 전환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프라인이 주도하던 시대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가지고 온라인 시대에 여러분들 1등 주자가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 가장 잘 적응하고 경쟁력이 있었던 인재군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을 새로 갈아치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정용진 회장이 잘 해나가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외부에 유능한 사람들을 수혈해 가지고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커머스에서 다시 명성을 찾는 부분들이 어려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손을 놓고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렇게 갖추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드웨어 쪽에서 굉장히 성과를 낸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이렇게 그 산업과 관련한 좀 소프트한 산업 서비스 산업들이 많지 떨 때이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드렸더만은 그분 말씀이 이겁니다 회사 내에 하드웨어식 사고방식에 익숙한 인재를 가지고 서비스 산업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참 어려웠다 시도는 해봤는데 재미를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대에 이제 그걸 받았는데 이제 오늘이 보니까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를 성과 없으면은 그냥 경영자에 대한 권위가 없어지죠 윤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많이 실주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것은 화려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냥 한 나라의 CEO지 않습니까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가 한 일이 없는 겁니다 성과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나오면 채널 돌려버리고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성과를 창출해야 채널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말발이 서고 힘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나 신세계그룹의 회장이나 한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과 못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모두가 다 헛사고 말발도 서지 않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딱 이 기사가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제가 태무에서 회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렴하고 일주일 안에 총알 배송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수백만 원 구매했습니다 사람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썩닭함 가입부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 세계에서 과거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제 경영 성과를 가지고 위기를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펀더 전성시대지 않습니까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딱 두 가지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1년 만에 50% 급정한 상장지수펀드 시장 올해 순자산이 150조를 넘은데 한 해 동안 50% 넘은 겁니다 상장지수펀드에 유입된 돈이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액자산가 1,200명이 한국을 떠났다 부자들 탈출 세계 4위 이 기사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주식을 모르는 나도 이거는 매달 삽니다 순자산 150조 돌파 상장지수펀드 ETF 전성시대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대중주식시대가 열린 것이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노후 자산관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후반전 뒤에 한 10년 이상 정도의 노후 후반전에 여러분들 좀 자산 정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시대인 겁니다 사기를 당할 필요도 없고 1년 만에 순자산 50% 급정 관리 자산이 1조 원 넘는 그런 상장지수펀드가 32개나 되네요 급속히 늘어났네요 2022년도에 상장지수펀드에 유입된 자산총액이 77조였는데 2024년도 6월 18일 150조가 늘어났으니까 한국도 본격적으로 상장지수펀드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굉장히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1년 만에 시장규모가 2배가 늘었네요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원금이 거의 보존되는 금리 채권형 ETF가 12권 가운데 5개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미래이시실 겁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자산규모가 3조 7천억이네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을 추종하는 3조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미래의 시장을 선점했는 모양이에요 1조 원을 넘긴 대장 ETF가 32개나 달했다 한국이 미국 정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아마 미국에서 가장 빅테크 큰 순서로 해 가지고 7개를 투자하는 플러스 레버리지니까 아마 빚을 좀 지고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가 수익률이 113%네요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합성이 이거는 뭐 smh나 이런 것을 추종하는 반도체 섹터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 105% 2배로 자산을 100원 투자한 것이 200원이 된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특별한 재주날 기능이 없으면 마음 조일이지 말고 상장지수펀드를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바람직한 재테크 방식인 거죠 보시게 되면 전번에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잘 정리된 방법인 거죠 미국의 오리지널 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하고 유사한 주요 국내 상장해외 ETF 한국 기업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리지널 ETF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대표적인 여러분들 상장지수펀드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한국의 자산운용회사가 만든 국내 상장해외 ETF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겁니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놓치신 분들이 있고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자산을 노후에 여러분들 운영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S&P500 미국의 대표적인 상장지수인 S&P500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SPY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거를 이제 본받아 가지고 한국의 타이거 코덱스들이 만들었네요 가장 보수적인 한 10년 하게 되면 한 2.5배 정도 아마 자산을 불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약간 더 여러분들 수익률을 올리고 리스크를 더 조금 더 안 하겠다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나스닥 100 QQQ QQQM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벤치마킹한 그런 한국 회사들이 만든 것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코덱스 미국 나스닥 이게 이제 QQQ는 운용수수료가 조금 높고 0.30 정도 될 겁니다 30% QQQM은 0.15% 같은 회사가 여러분들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에 여러분들 주력하는 것은 찰스왑이 만든 SCHD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미국의 오리지널 상장지수펀드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상장지수펀드가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1조 이상 정도의 자산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가 32개나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변동성이 좀 높지만 투자수익률이 좀 높은 최소 10년 이상 정도의 투자를 하는 분 같으면 반도체 섹터 같은데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이 SMH 그 다음에 XOXX 그 다음에 운용수수료가 싼 것이 XOXQ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좋은 시대 났습니다 우리가 한참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벌 때 이런 펀드시장 이름들 활성화되어 있었으면 미국 정시에 투자하는 펀드시장에 활성화되어 있으면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름들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기술주만 이름들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유명한 XLK입니다 XLK 이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운영하시게 되면 4.5배 정도 450% 정도 10년 지나면 성장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코덱스 미국 S&P500 테크놀로지 그래서 뭐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에세시나 또 삼성 자산 운용 또 한국 투자 신탁 자산 한국 투자 신탁 자산 운용 이렇게 이제 공신력 있는 회사들이 만든 정말 요즘에 젊은 분들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인 개별 주식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제 위험도 따르고 하니까 가장 무난하게 10년 이상이면 거의 손해는 안 볼 테니까 딱 예상이 가능하죠 S&P500에 집어넣으면 2.5배 나스닥 100에 집어넣으면 3배 그 다음에 미국 반도체 집어넣으면 7배 미국 테크 기업에 집어넣게 되면 5배 이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떠나네요 한국에 고액 자산가들이 네 번째로 많이 떠나는 나라네요 한국이 가장 큰 요인은 상속세하고 정려세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기사인데 연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 2024년 헨리 개인 자산이준 보고서 중국이 1등 영국이 2등 인도가 3등 한국이 4등이네요 한국에 자산가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네요 그러면 자산가 기준을 얼마를 받냐 보니까 순자산 고액순자산 보유자 그게 황금성 있는 자산입니다 주로 이제 금융자산을 이야기하기 부동산을 빼고 유동성 투자 가능 자산이 미화 100만 달러 13억 8천만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봤네 부동산을 빼고 이제 해외에 6개월 이상 머문 걸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중국이 1만 5천 2백 명 영국이 9천 5백 명 인도가 4천 3백 명 그 다음에 한국이 얼마죠 한국이 4등인데 한국이 천 2백 명이 떠났네요 상속정려세가 많으니까 상속정려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안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참 놓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관료들하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시대가 글을 읽어서는 아는데 생생하게 생생하게 피부로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역동적으로 바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공의를 탄압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가지고 의대생들이 학교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이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놓쳤던 것이 뭔가 아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 날 보냈던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다른 겁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나라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경험 범위 내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뵐 수 있냐 돌아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착오가 오는 거죠 상속세나 정려세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너희들이 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좌파전형이 국가를 오랫동안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너희들이 뵐 수 있겠냐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떠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한 신문에 심청적으로 보도를 했더군요 ai 인력들에 대해서 대개 미국의 빅테크들이 괜찮은 사람은 5억 정도를 여러분들 연봉을 지불하고 스카우트 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떠났더군요 그런데 그 기사에 여러분들 수백 명이 여러분들 글을 남긴 겁니다 그 수백 명이 남긴 여러분들 글을 보게 되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젊은 분들입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매력이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여러분들 알지만 떠난다 그렇지만 본인이 피부로 못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반시장적인 정책을 가져 조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떠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번에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고 어제 10년 동안 여러분들 간호 업무를 하신 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도 여러분들 들어오게 되면 임상을 몇 년 내 50%가 그만둔다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 간호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체제 경쟁인 거죠 돈도 체제 경쟁이고 인재도 체제 경쟁이고 의사도 체제 경쟁이고 그러나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완장 차고 나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너희들이 뵐 수가 있나 후기 조선시대는 뵐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떠나는 것이 어려웠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나가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인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어느덧 여러분들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네트워크도 끊어지고 그러지만 그걸 감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 많이 떠날 겁니다 전공의들 의대생들도 많이 떠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펀드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미국 펀드들이지 않습니까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사람은 한국에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직한 정책 합리적인 정책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자리를 잡아야 되지 그냥 어떻게 하면 세금을 또 떠들어낼 건가 이렇게 하면 다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이 많이 이렇게 참 힘드네요 이제 이게 희한한 건 이제 이 삼성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스마트폰의 두뇌 그 안에 있는 cpu 그 다음에 gpu 이런 두뇌가 여러분들 이렇게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삼성이 그동안 콜컴의 전직으로 의존하다가 자체 개발한 ap를 사용하는데 그게 엑시노스입니다 이제 발열하고 수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네요 이제 콜컴 이게 비쌉니다 한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개발했는데 자체 이렇게 엑시노스를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수율도 높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전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의 ap는 두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앙정보처리장치 cpu 그래픽 처리장치 gpu 메모리 컨트롤러 이미지 프로세서 비디오 코덱 통신 인터페이스 npu 그걸 하나의 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의 칩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가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죠 그게 이렇게 하나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의 두뇌죠 두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대만의 미디어텍 미국의 퀄컴 물론 애플은 자체 ap를 만들고 삼성도 여러분들 엑시노스 구글의 텐서 이게 다 자사의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는 시스템 온 칩들이거든 단가가 무척 비삽니다 대만의 미디어텍도 시장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일을 여러분들 원가에서 대개 중저가품 같은 경우는 15에서 10에서 15% 차지하고 ap가 여러분 원가 총액에 차지한 비중이 고급품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올라가거든 원가에서 그게 반드시 자체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데 그게 삼성이 자체 개발한 것이 엑시오스가 품질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도가 이러면 오늘 뭐가 났는가 하니까 삼성이 태블릿에 대만 미디어텍이 만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바일 두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콜컴이 너무 비싸니까 삼성 태블릿에 고급 기종은 콜컴 거를 쓰고 그다음에 좀 중저가품은 미디어텍 제품을 쓰는 겁니다 삼성 자체 개발한 엑시오스를 쓰면 좋은데 그게 품질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삼성이 이제 분발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여러분들 언제부터 해왔는 거 아니까 2010년대 초반부터 자체 생산 ap를 만들어 사용해왔거든요 엑시노스를 2010년 초반부터 그럼 2010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라는 것은 2014년이 흘렸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2021년도에 2021년도에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엑시오스를 여러분들 탑재해가지고 갤럭시 그때 여러분 갤럭시가 아마 갤럭시 21 시리즈인가 여러분들 냈는데 그게 시중에 나가지라는 발열 문제 열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야 전량 해소해가지고 2022년도에 나왔던 그런 엑시노스 갤럭시 s20인가 하는 모델에서는 자체 생산한 엑시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콜컴의 ap를 탑재해가지고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는 엑시오스를 넣었고 2024년도에도 발열 문제 때문에 콜컴 제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바일 기디 성능 전체를 좌우하고 배터리 효율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설계 기술도 뛰어나야 되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만드는 것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ap는 워낙 이런 미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네요 2022년도에도 여러분들 발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수율도 낮고 해가지고 대만 반도체에 비해서 기술이 좀 떨어지네요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4년째 여러분들 ap를 만드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엑시노스의 2222년도에도 문제가 됐고 또 2024년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다시 콜컴이 만든 ap를 탑재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네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사가 났네요 갤럭시 s25 삼성 자체의 ap인 엑시노스 탑재 무산위기 발열과 에너지 효율과 수율 문제 때문에 다 기술 문제입니다 삼성의 기술인데 기술의 삼성인데 기술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삼성 전자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엑시노스 탑재가 무산될 수 있다 콜컴이 한수 우인 같습니다 수율도 낮은 모양이에요 60% 전반 부분인데 대만 반도체는 60대 후반이고 고객들은 70% 정도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내부에서도 갤럭시를 파는 회사는 mx 사업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를 공급하는 쪽은 lsi 사업부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mx 사업부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엑시노스 2500의 전력 소모와 발열량 등의 불만을 제기한 것을 알려됐다 이 제품은 3세대 나노 공정으로서 어제 소개했던 차세대 공정인 게이트 올 얼라운드 공정을 생산하는 건데 대만 반도체에 대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최대 18% 떨어진다는 겁니다 삼성이 많이 이렇게 와해가 됐네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갤럭시 폰의 이름 탑재하는 그런 엑시노스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바일 기계의 두뇌를 생산해서 탑재해 봤는데 어떻게 14년이 지난 2024년까지 발열 문제 수율 문제 전력 소모 문제 하나 해결 못하냐 이야기죠 그동안 뭐 했냐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대만의 이런 ap를 전문으로 만드는 미디어텍도 문제가 없고 미국의 퀄컴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기술력이 떨어져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갤럭시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2023년 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입액 자체가 11조 7,320억을 여러분을 쓴 겁니다 콜컴을 사는데 그걸 자체화하게 되면 11조 7,320억 원이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수익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3나노 공정에서 수율 자체가 60%에서 65%까지 이렇게 해서 대만 반도체 60대 후반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파운드리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LSI 사업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정신들 바짝 못 차리면 그냥 골로 가죠 세상이라는 것이 콜컴에 비해서 많이 기술력이 떨어지네요 발열 문제, 전력 효율성 문제, 수율 문제 이 세 가지가 반도체 여러분들 공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제품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소위 설계 능력도 떨어지고 또 파운드리의 그런 공정의 기술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네요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갤럭시를 그렇게 많이 파는데 최소한 갤럭시를 파는 정도가 되면 엑시오스 같은 여러분들 소위 모바일 기계 두뇌는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반도체 이야기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 1등이 된 겁니다 이제 관심은 얼마까지 갈 건가 계속될 건가 지난달에 한국분들은 엔비디아의 질주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주당 1200불에서 1300불까지 그렇게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줄을 가진 사람은 10줄을 줬으니까 이제 120불, 지금 130불 정도까지 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이 오른 거죠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여러분 애플이란 회사가 부동의 1, 2위였거든요 1위를 애플이 하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하고 이렇게 된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여러분들 AI 반도체를 팔아 가지고 미친 듯이 주식이 올랐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00년대 인터넷 장비를 팔던 시스코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다가 여러분들 폭락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기반으로 하고 한국의 많은 일간지들이 그 기사 내용을 응용해서 기사를 많이 썼네요 인터넷 시대를 호령하던 시스코 닷컴 버블 이후에 힘이 떨어졌고 엔비디아의 젠선황은 AI 칩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시스코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인터넷 장비 서버 장비가 이런 폭발율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주가가 그냥 거의 그냥 수직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엔비디아는 게임용 GPU를 만들던 회사가 데이터 센터용 GPU AI의 학습과 추론을 담당하는 그런 AI 반도체를 만드는 쪽으로 그거를 여러분들 전번에 설명해 드렸다 전통적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에 서양되는 그런 GPU를 GPU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그 GPU를 약간 응용해 가지고 대규모 백렬 연산을 처리하는 학습 추론용으로 전환한 것을 정확한 명칭이 GPU라는 명칭 대신에 GPGPU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GPGPU 그러니까 게임용은 GPU고 지금 여러분들 학습 데이터 여러분들 들어가는 백렬 연산용 GPU는 정식 명칭이 GPGPU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러분들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좀 변행을 했겠죠 엄청난 기업의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가가 2023년도 1월부터 시작해 여러분들 주당 160불에서 2024년도 6월 1일까지 1200불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400불에서 안 사고 500불 안 사고 600불 안 사고 나중에 1200불까지 올라오고 지금 1300불까지 올라 버린 겁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2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0불이라는 이야기는 2000불이 되는 겁니다 주당 2000불 그럼 이 2000불이 되게 되면 시가총액이 43% 늘어서 5조 달러 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5조 달러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식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꼭지에 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꼭지에 사게 되면 이제 탈탈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겁난 겁니다 이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벌벌벌 떨고 그렇게 하다 여러분들 1년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용감한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많으신데 이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매출 가운데 84% 정도가 데이터 센터용 GPU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설비 투자거든요 설비 투자가 계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오래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뉴욕타임스가 AI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으면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던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AI가 돈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기여하겠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AI를 써보면서 느낀 것은 편리하고 좋은데 사용자들한테 돈을 내라 이렇게 하면 기꺼이 많은 돈을 퍼플렉스트로는 돈을 내겠어요 퍼플렉스트로는 제가 월 20불 내고 쓰겠냐 하면 내가 쓰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거를 그렇게 쓰라고 하면 그렇게 돈을 내겠냐 그러니까 저렇게 빅테크들이 미친 척이 여러분들을 그냥 돈을 퍼붓는데 저게 저 양반들이 돈이 안 되면 다음에 좀 주춤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거거든요 84%입니다 게임용이 10%밖에 안 되고 데이터센터용 지표가 84%인데 84% 가운데 얼추 내가 볼 때는 40% 정도는 빅테크들이 다 구입하는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GPU가 여러분들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전기를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 여러분 이렇게 회사가 잘 나가면 월급받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 안 합니다 회사가 진짜 잘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온 아들은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젠선 황이 벌써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에 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엔비디아의 성장을 가로막을 우려점들에 대해 논의했는데 가장 큰 우려로 꼽혔던 것이 아마존 ms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부지를 마련하거나 전력 공급 등 어려움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구축하지 못해서 반도체 매출이 정체될 것이라는 죄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매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용 gpu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력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전력 문제가 전력 먹는 것은 하마니까 그러니까 오나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매출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다각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AI 반도체 슈퍼컴 서버를 임대하는 사업도 만들고 또 소프트웨어 사업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재고가 여러분들 쌓이지 않게끔 생산 물량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게 12월 말에 임원들하고 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 여러분들 주가가 좀 요동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당 1300원 1300불 1400불은 너무 비싸다고 보거든요 설령 여러분들 그 가격에 사가지고 만일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에 한국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용감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용자만이 미인을 구하니까 미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 보게 되면 1300불짜리를 10분의 1로 쪼개가지고 130불에 파니까 사람들에게 좀 착시현상 주식을 분할하고 난 다음에 착시현상도 발생한 것이고 사람들이 1300원 하다가 130원이 되니까 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도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피어오버 미싱아웃 fomo지 않습니까 나만 이 대열에 떨어지지 않는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복합해가지고 이례적으로 좀 더 높은 그런 가격이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여러분 주가 동향입니다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779불 2023년도에 365불 2022년도에 185불 2015년도에 5불 하던 주식이거든요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몇 천 퍼센트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이게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매력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 분의 그런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데 10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12%를 넘고 ROE도 여러분들 좋고 전부 다 통과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사람이 하는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다 통과하기 때문에 100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회사 주식은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대부분의 성장 주식의 상장지스폰트 ETF는 1등 마이크로소프트웨어, 2등 애플, 3등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1등 마이크로소프트, 2등 엔비디아, 3등 애플로 여러분들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투자자산을 이렇게 조정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겁니다 아주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센 것 같다 내가 들면 투자할 수 없다 어떻게 주당 여름 1300불 주고 주식을 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분 이 분석을 하신 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모델을 가지고 분석해 보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1320불에 형성되어 있는데 본인이 볼 때는 828불 정도가 적정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 모델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시장 가격이 132불인데 본인이 볼 때는 85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82불에서 85불 정도 되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런데 지금 135불 때 있는 주식이 82불이나 85불 정도 떨어지르게 되면 대개 한 30% 정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거든 2022년 또 10월 달에 엔비디아 주식은 320불에서 120불까지 떨어지거든요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 이야기는 20 30% 정도 조정이 됐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거지 그럼 얼마 정도 조정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냐 그건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양반 이야기는 82에서 85% 5불 정도 주당 지금 132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제 기술주의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주식들도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되는 기간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인내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로 아마존과 메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모든 좋은 주식들 비싼 주식들 구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주식들이 다 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 이 fmo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이 본능을 넘어서기야 힘든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 분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합니다 엔비디아는 칩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가 칩이 소위 설계자들 위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딴 거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엔비디아 제품밖에 제품 외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사겠죠 지금 한 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가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추론시장이 학습시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데 추론시장에는 gpu 돌릴 필요 없다 그냥 전력 적게 들고 가격 산 신경망 처리장치 npu 사면 되고 많은 스타트업김들이 npu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누리고 있는 마진은 사용할 수 없다 유지될 수 없다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이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영어로 쓰셨습니다 제가 엔지니어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저는 제 재산에 all my life saving 제가 갖고 있는 저축의 전부를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경쟁할 수 있는 상품은 당분간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참 좌세가 되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gpu 시장이 지금 압도적이거든요 96%입니다 이게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샤피온 리벨리온 퓨리온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어가서 망고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추론용 전문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캐나다의 반도체 설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 또 제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gpu가 96%를 차지하는 겁니다 학습 시장에는 gpu가 불가피하지만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론 시장에는 gpu가 결국 대체될 수밖에 없다 전기를 너무 많이들 먹고 돈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제품 판매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9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gpu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경쟁사들이 npu를 가지고 gpu 시장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사의 여러분들 오너도 확신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추론용 ai 반도체 시장은 결국은 gpu가 다 mpu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이상 정도 그런 시계를 갖고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잘 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주가라는 것이 워낙 여러분들 이렇게 펀더멘탈하고 달리 이렇게 변동을 하니까 예측하거나 이런 것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지만 저는 뭐 그렇게 할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엔비디아 주가를 계속 지켜와 본 사람으로서는 액면 분할 효과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못 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다 합주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유행 이런 것이 결합돼 가지고 지나치게 주식 가격이 과열되는 것 같다 꼭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80불대 원래 가격은 800불에서 900불 정도 그 가격에 여러분들 그걸 영어 표현으로 풀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퇴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를 좀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게 되면 언젠가는 수요 둔화에 직면할 수 있게 되고 고객들의 AI 칩을 설치할 데이터 센터 공간이 부족해지면 향후 회사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MS나 메타 등 픽데크 기업들이 현재 수익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미래 투자의 일환으로 AI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매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이게 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원을 다각하고 있다 칩 위주의 매출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회사는 모든 영향력을 동원할 것이다 잘할 겁니다 그래도 이 회사가 원래 하드웨어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이런 것은 소프트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비스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에 신세계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익숙한 그런 사업 분야를 통해서 정상에 오른 기업들은 서비스업에서도 의외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하는 것이 수익원을 다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엔비디아는 진짜 칩을 만드는 메이커 하드웨어로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만 서비스업을 시작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사업을 뛰어들어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업 참 어렵죠 돈 벌기가 그래서 세상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고 겸손하게 보는 겁니다 어느 직역이든 간에 만만한 데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뚜껑 an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